북한이 남쪽으로 날린 쓰레기 풍선이 인천 도심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14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청 인근 도로에서 쓰레기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풍선 잔해가 떨어진 도로 주변의 접근을 통제했으며, 군 당국은 폭발물 처리반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6시 42분쯤 중구 운남동 아파트와 어제 오후 동구 송림동 병원과 아파트 등지 6곳에서도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